으흑 으흑 아야 하아 이걸 먹으면 어떻게든 안녕하세요. 모델이티비 이영택입니다. 오늘은 이영택을 이겨라가 아닌 저에게 도전을 하는 그런 아카데미가 있어서 선수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세요. 반갑습니다. 원장님 한 번 소개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오산 GS에서 총 감독을 맡고 있는 이진하 감독입니다. 곽진상 코치입니다. 아 네. 이진하 원장님은 이제 국가대표. 그렇죠? 국가대표까지 했었고 100 몇 위이죠? 159위. 아 159위. 사실 숟가락을 약간 올리자면 우리 춘천에 있을 때 아카데미 때 현역으로 와가지고 훈련도 했었고 사실은 뭐 그때 이후로 체력 훈련 바짝 하고 하고 맞아요. 맞아요.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때 우리나라에 있을 때 4개인가? 챌린저 4개인가? 다 5개인가? 다 후승했잖아요. 지금 연달아서. 전성기였죠. 자 지금 여기 선수들 지금 한 명 한 명 좀 인사를 좀 한 번 먼저. 안녕하세요. 17살 홍주영입니다. 본인의 장점은 뭐예요? 본인의 장점. 빠른 발이. 제일 짜증 나는 거잖아. 빠른 발이면은 어? 다 쫓아간다는 건데. 자 그럼 다음 선수는? 안녕하세요. 저는 18살 김태훈입니다. 열심히 하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것도 사실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 나는 거야. 되게 열심히 하면. 포핸드 앵글샷을 좋아해요. 그냥 백핸드로만 치면 되지 뭐예요. 자 다음 선수는? 안녕하세요. 저는 고3 이수연입니다. 아 고3? 네. 근데 왜 이렇게 어려보여? 빠른 타이밍이 장점. 아 또 빨리 쳐. 아 짜증 나. 안녕하세요. 17살 양호정입니다. 아 근데 너 시합 때 많이 봤는데? 아 저번에도 한 번 찍으셨잖아요. 아 원통하다. 아 수고하 수고하 수고하. 오산 GS 아카데미. 우리가 한 번 갔었잖아요 거기에. 네 그때 노영 선수랑 김은서 선수랑 했었는데. 김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업팀에 있고. 노영 선수는 지금 IMG에서. 그래서 오늘 뭐 어떻게 단식 두 개 복식 두 개 중에 몇 개를 이길 수 있는지. 저희는 2대2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아 2대2? 아 뭐야. 이기는 게 최종 목표지만 최소한으로의 목표가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아 그렇지. 갑시다. 자 플레이. 되세요. 발 그렇게 안 빠른데? 보러 thus. 아oncé. 아鈴한 주인공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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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아아. 랄리 오래된다 오래된 랄리 오래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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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e you 으 와 으 n 이렇게 너 빨리 준비해야지 거 같는데 com시간이 많이 비잖아 으 허리 슈팅 으 뒤로 많이 빠져있어서 그랬어 죽겠다 부끄러워요 어! 아 야! 이걸 먹으면 어떻게냐 다리 다리 움직임 다 이렇게 프랑한 크나 슬퍼 고셔 포인트까지 좀 plus 잘했어 person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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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자 1대1 각도 좀 많이 나지? 네 너무요 생각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서를룩 후렴 아쉬워 됐다 됐다 흐흐 으흐 으흐 아 넘arah 후렴 불 아 이제 앉을 수 있다 원힘을 다 끌어 모으면서 지금 서브 크리스 지금 기본적으로 잘 뛴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치기가 부담스럽네 다르지 아 그리고 그 스피드가 확 빠르니까 내가 그 반응하는 게 아 발목이 너무 안좋다 지금 발목이 안좋아서 떼가지고 뛰는게 진짜 영상에서 보던거보다 훨씬 빠르고 서브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에이 이게 아 comedy 극두한 감이 다 없는 형태 아 아 아 아니 으해! 으해! 으 으 으 으 으 아으 으 으 아쉬워 아 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되네 예전같지 않네 두번째 아 아 아 아 으 으 아 더 뒤쎄 뒤쎄 와아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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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리셜 포인트 아 3대1 세틀럽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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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잘 친다 선수들도 이렇게 하면 템포가 완전 다르니까 뛰는 것도 그렇고 아 내가 끝냈다 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넘어오니까 부담스럽지 이것도 이제 끼고 불편하다 불편한지 잘 몰랐는데 이게 막 붓네 이제 이번 주 슬라이스가 주니어 레벨에서는 보기 힘든 정도의 슬라이스고 따라가면 다음 공이 또 템포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먼저 잡아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까 한 게임 딸 수 있었는데 너무 잘 치셔가지고 예 Falав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요 으아아앙 와 되게 빠르시네 아우 진짜 설레 있어 아 진짜.. 아 으 으 어 으 으 으 으 아 어 아 아 아 이걸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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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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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수고 수고 수고했어 자 뭐 택수 다 잘 찍고 싶었는데 응 사실은 뭐 이렇게 나와서 카메라도 막 있고 그러니까 조금 좀 긴장되는 것도 있고 그지 어 편안하게 했으면 또 모르는데 보면 좋은데 첫 게임 때인가 두번째 게임 때는 그래도 한번 하다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번 빵친거 있어 백엔드에선가 뭐 이런거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지금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네 아직 어리잖아 그지 어리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약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금 안정적인 플레이를 조금 한게 아닌가 어 빠른 다리 있으면 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봤지 수고했고 어 이따가 나중에 나중에 또 복식 한번 해 오케이 수고했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